더불어민주당 박주인 의원 지금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최진석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어경준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조일건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김은정님, 거기서 사진 찍고 계시네요. 그리고 120다산콜센터의 박경은님, 서울 문화재단의 신동석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박원준님, 서울산업진흥원의 김영석님, 서울 디자인재단의 유성자님,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양광석님,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의 김재욱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김계환님,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의 서창원님, 경기문화재단의 최동욱님,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임이랑님,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상훈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이경환님,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박재훈님, 그리고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박철환님, 광주도시공사의 박철규님, 이렇게 총 20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광주의 의장님들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준비된 기자회견 문을 계략적으로 읽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경기, 광주,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공공부분에 한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보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기업, 중정부기관 상임이사 중에 노동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 단위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노동이사제에 관련돼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기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져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노사가 가치 결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회사의 구성원들이 서로 단결 단합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최진석 의장님부터 해서 어경준, 조일건 이렇게 순서로 차례차례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투자추정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국회 박주민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가 일환인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분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와 적시된 조항 내용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54명의 노동이사는 매우 긍정적이며 이유있는 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영권은 사용자의 독점적인 권한이란 주장이 강하지만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참여자본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기업의 경영결과가 이에 당사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주장되고 논의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9월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 만 3년 6개월이 경과되었지만 그간 법령이 없는 자치입법 조례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서울시 입법조례와 대동소의한 전국 육계시도 붕어빵 조례는 형식에 치우친 한계에 봉잡하여 노동의 경영참여라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채우지 못하여 뚜렷한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밑법과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이사라는 직위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의 가치를 결합하는 노동이사제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태생부터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경영활동 또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권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영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시적 판단의 선출직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부 현장성과 노동성을 갖춘 상근자이지만 사회이사로 임명되어 내부에서 아무런 역할과 권한을 할 수 없는 마치 손과 발이 없는 기형적 모양으로 제도가 시작되어 노동의 경영참여 모델 자체가 무섭해지고 반쪽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을 경영참가라는 성과로 포장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본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허법 일부 개정안은 노동의 미래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간 추상적 역할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구조를 대립해서 소통과 하합으로 이끌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차별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준법 감시가 적절한 균형을 잃을 수 있도록 본 법령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중대한 계기점과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경영, 경영을 이해하는 노동, 노동이사제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는 경영의 변신으로부터 출발하여 노동의 신뢰와 화답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 어경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하여 노동자도 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형자와 공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경쟁력 재고라는 공통적인 목표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로서 직접 겪어보니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이사에 대한 개혁과 감시 노동이사에게 개혁과 감시 그리고 노동 존중의 일터로의 변화를 기대하였고 경기도지사 역시 저희들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였지만 우리 노동이사는 이사회 시간에만 이사회 명판 뒤에 서 있는 비상임 이사 중 한 명에 불과한 노동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선출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대리한다는 노동이사제는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자루 없는 돕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노동이사들이 생각하는 노동이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세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이사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위 부서 업무가 아닌 전사적 업무 또는 독립적인 직무의 개발과 배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와 신분 보장이 되어야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 참여를 위한 권한 부여든 각종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여된 이사회 의결권만으로는 경영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경영과 관련된 감사 의뢰권, 문서연란권, 자료 요구권 등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실제 보장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정부 기관부터 정확하게 법제화하고 이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의무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도입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 광주 등 6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노동이사회 도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모두의 판단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형태로만 존재하던 노동이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도끼에 자료를 달아주는 법안이며 공공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명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과제 그리고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부르짖는 민선 7기의 경기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이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의 적극적 활동과 내실을 보장하는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주인의식을 가진 일터의 주인이 대해서 나아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 되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노동자 대표인 노동이사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미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듯 경제에서도 민주화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이사와 박주민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 조일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시행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사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서비스 재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상임이사란 사회이사를 말하며 이 사회이사제는 1998년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경영 효율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사회이사, 즉 비상임이사는 본인의 고유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해관계가 적은 외부인입니다. 하지만 노동이사는 기관 내부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이면서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성을 갖는 경영 대리인입니다. 이런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분류하고 법규적 효율도 없는 지자체의 지침을 통해 노동이사의 활동시간까지 제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 제도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기보다 지자체에서 시달한 지침에 한정되어 버리는 각 기관의 사용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손발이 묶여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허울만 있는 또 하나의 거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실질적 경영 참여가 보장되어야 공기업의 낙하산 보훈인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 공공서비스 재고라는 공기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지 못한 조례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양산하는 있으나만한 제도로 전락해버린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이사제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과 책임, 역할을 적시하여 제대로 된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이사로 선출되어 임명되면 기관장의 노동관에 관계없이 기관장의 시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연스럽게 협치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휘와 역할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뛰어넘는 국내 실정에 맞는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이사제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제도일지 모르지만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는 익숙한 제도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위기에서의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업이 민주화되고 경제가 민주화되는 그런 사회를 좀 꿈꿔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